전공의사 직전 병원 업무 자료 삭제 글이 올라온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임직원이 증거 은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의사와 의대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테프 최고기술 책임자와 직원 한 명을 증거 은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메디스테프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전 기술직 직원이 최고기술 책임자에게 사내 메신저로 서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술직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경찰은 최고기술 책임자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